가시나오 가시나오 입손이 부족해 보이는데 갈 보고 가시나오 아니 사람 필요 없냐고 그래 없어 가고 싶고 우지는 못하리요 한 굽이 넘어 에이 필요 없다니깐 고급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고네 돌고 초라 여기 압수? 압수 으 6번 바꿔 6번 더 아이 장땡이라도 잡았나 엄청 지르네 에이씨 저 놈놈 어디 서로 살겠네 아이 감질나서 못하겠네 이래서야 품값이나 벌겠네 어디 금방 없어? 가을거지라도 한번 모를까 돈이 어딨어? 가을거지 하면 또 뭐해 땅 주인한테 뜯기고 나라에 뜯기고 남는 게 없는데 하긴 이놈이나 저놈이나 돈이 씨가 많았으니 지주 중에 네가 좋아하는 양반은 없나? 양반님들 사장이 알지도 못하는데 설사 안단들 우리 같은 놈들을 껴주긴 하겠어? 정 큰판에 끼어들고 싶은 한양으로 가든가 이래 인생 산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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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내 말 좀 들으러 보소 하던 길 멈추고 이리 좀 보소 예임병 머리 깎고 닭발이 나는 게 빠르겠네 아휴 아휴 뭐 해 먹고 사냐